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배경음악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배경음악을 저작권 걱정 없이 그리고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는 배경음악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저작권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좋은 음악을 살려면 돈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저작권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또 심지어 무료로 배경음악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무료 배경음악을 다운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하니까 잠깐만 집중하시면 되십니다. 초보 유튜버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을 켜주시고요. 유튜브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내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요. 이쪽을 클릭하셔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가시면 되세요. 오셨으면 좌측에 보면 하단 쪽에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만들기란을 클릭을 하시면요. 만들기 밑에 오디오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셔서요. 무료 음악이라고 되어있는 곳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장르별로도 여러 장르별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기분별로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좋아하는 악기별로 또 시간대별로도 가능하고요. 또 저작권 표시 저작권 표시가 필요 없는 음악도 있고 저작자 표시를 해줘야 되는 음악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가 보시면 밑에 이 노래를 무료로 모든 동영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여기 보시면 장르가 락이고 기분은 영감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거고요. 시간은 3분 5초로 되어있습니다. 또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삼각형 모양을 눌러보시면 노래를 굉장히 많은 노래들을 유튜브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무료음악을 대부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표시가 있는데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지고요. 이렇게 받아진 음악을 가지고 제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걱정 없고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배경음악 어떠신가요? 참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티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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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